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은 1년에 한 번만 보내겠다고 한 예비시모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친과 결혼 준비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 파혼했습니다. 남친이랑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양가에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가에 손벌리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섭섭하실 것 같다고 하시며 5천 정도 지원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다고 해요. 저와 남친 모은 돈 별 차이 없었고 저는 돈적인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속물인지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심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친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 시댁 처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여자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가족은 명절이나 제사 같은 날에도 그렇고 평소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엄마와 작은 엄마들만 거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와 저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촌 남자 형제들은 함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저와 언니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작은 아빠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음식 준비가 좀 늦으면 남자 어른들이 아직 안 되었냐고 계속 묻습니다. 엄마와 작은 엄마들은 서두르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남자들은 회사 핑계로 참석을 안 하거나 참석을 하더라도 놀고 먹기만 하다 제사 지내고 끝인데 여자들은 계속 음식하고 치우고 하는 것이 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빼고 작은 엄마들은 모두 맞벌이로 살아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여자는 시댁에 가면 힘들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왜 엄마와 작은 엄마들은 억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친과 해봤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계속 맞벌이를 하게 될 텐데 제사나 김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숙모랑 엄마랑 다 일하고 있는데 안 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 같은 거는 주말에 할 것이고 명절은 어차피 연휴이니 일하는 데 지장 없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인 것은 우리 집은 할머니도 일을 도와서 하신다. 이거였어요. 결국 남자는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건데 이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남자들이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뜻이었는데 남친은 엄마와 할머니 숙모들과 제가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해서 자꾸 말다툼을 하게 되더군요. 제가 만약 판이나 유튜브로 사연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남친과 다투는 일 없이 결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다. 1년에 여자들만 일하는 행사 같은 것이 몇 번이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댓글들 가끔 보는데 실상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뭐 할 말이 딱히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날로 끝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음식을 한다거나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일들은 여자가 하는 일로 인식돼 있는 남친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맞벌이이니 가사 육아는 같이 한다고 합의는 했지만 남친의 의식 상태에서 오는 다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 두려웠다고 할까요? 제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 성찰도 해봤지만 결론은 남친이 가부장적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친과 얘기하다가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 일할 때 TV 보거나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오빠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도와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와준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빠 부모님이 아들 그런 일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 같냐 하면 그럼 아들이 주방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고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는 부모님도 계셔? 이러면서 또 말다툼이 시작되곤 했어요. 저와 남친 비슷한 또래 남자들이 다들 남친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남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사친들 중에서 자기네 집은 남녀가 똑같이 일하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일은 남자들이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집도 있다더라 남친에게 얘기하면 남친은 그럼 그런 남자랑 사귀지 그랬냐고 화를 내고 저는 다른 남자와 비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뭔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남친을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재산은 지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내 조상님들, 내 아이의 조상님들을 기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남편도 아내와 함께 일하고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남자들이 당연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아두고 말이에요. 암튼 남친은 자기네 집이 완전 보수적이라고 거침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닥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친으로부터 무슨 일 있을 때는 여자가 고생하긴 하지. 이 말이 듣고 싶어서 남친과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복잡하다더니 이런 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많은 부담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친 아버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시고 묵묵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남친 어머니께서 식사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전부 하셨는데 남친은 전혀 돕지 않더라고요. 마지못해서 제가 식탁 정리하는 것과 빈 그릇들 설거지통에 넣는 것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식탁 정리가 다 끝나고 남친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하면 이거 다 네 일이다. 이 말씀. 남친과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진짜 사랑하는 남자라면 손익을 따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마음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땡전 한 푼 지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선을 그으셨으면서 며느리가 모든 일을 하길 바라는 것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남친과 대화는 늘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고 하니 이 결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때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어느새 상견례 날짜가 되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요리는 할 줄 아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는 또 물으셨습니다. 너 요리는 할 줄 아니? 이러시길래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시집오면 내가 널 가르칠 게 많을 것 같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정신이 아찔하고 양가 부모님끼리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또 하신 말씀 결혼하면 넌 우리 식구다 이러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뜬금없이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만든 남친 어머님의 말씀 친정은 1년에 한 번만 보내준다 이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언니 표정이 안 좋아졌고 남친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저희 엄마가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말한 그대로라고 하셨어요. 저희 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집을 해줄 거냐? 집이 넓어서 아들내를 집 걱정 없게 데리고 살며 돈도 대주고 그러실 거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친정에 가고 안 가고는 시험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남친에게 그럼 자네가 집회 오고 땡땡이 평생 일 안 하고 애만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게! 하셨어요. 남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데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식대는 내가 계산할 테니 그만 일어나시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언니 형부에게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오는데 저희 형부가 남친 막아서고 얘기 다 끝난 것 같으니 가족이나 잘 챙겨서 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네요. 저희 부모님이 그딴 놈과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냐고 물으시길래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저한테 좀 짜증을 냈어요. 그런 놈이랑 다시 뭘 어쩌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남친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 안 보게 해줄 테니 헤어지지만 말자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 부모님을 깔보고 하신 말씀이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의 같은 것도 모르는 오빠네 엄마를 시어머니라 생각하며 살 자신도 없고 내 아이가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오빠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꿀 것이 뻔하고 나는 우리 가족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부에게 전화해서 남친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남친은 그냥 가더라고요. 저와 남친이 파혼하게 된 것은 남친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도 저희는 헤어졌을 것 같아요. 남친은 저와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친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자를 맞벌이하면서도 불만 없이 시댁에 자랄 여자 찾아 결혼해야죠.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니 남친과 파혼한 것이고요. 남친과 연애한 기간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 미련 없이 떨쳐버리려고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나 무릎 꿇지 결혼하고는 쓴 이님을 무릎 꿇릴 남자네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친정을 1년에 한번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네요.